시작합시다 여러분 혹시 시험 범위가 나왔다거나 그러면 이제 시험대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느정도 너희는 본문암기를 다음주부터네 내신 본문암기가 다음주에 시작되니까 그것도 대비해야되고 본문암기 본문도 받아야 되잖아 오늘 오 엘리제이 숙제가 하네 이거 단어는 35, 36까지 했고 내신 본문암기 초과를 한다 단어 대신에 그리고 오늘 고난 도미니는 8회니까 고난 도미니가 10회 고난 도미니가 10회 그리고 엘리제이 모보사도 차근차근 이 화면이 되어가네 진절비는 오늘 하는거 봐서 122, 27초 타미니터 오답노트를 내라 이제 3, 4회 오답노트 이거 5, 6회 예린이 보니까 3, 4회 다시 한번 푼다고 프린트 받아서 다시 풀고 있던데 진정한 승자가 될거다 그렇지 물론 문법이야 실천력이 강해지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고 자 일단 고난도 모의고사부터 꺼내보죠 그럼 8.15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큰 틀을 그려주면서 우리가 그 중심에 설거라는 말과 함께 이제 뭐 9월 9일 가을 하여간 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글쎄다 무니까 통학 적용과 수능은 또 2009 수능체제로 그대로 또 영향을 받게 될 짬뽕 세대가 되는데 아무튼 뭐 또 구체적인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프린트 하나 해서 줄테니까 참고하구요 자 고난도 메뉴고사 정답 맞춰줄까요 8회부터 봅시다 8회 8회는 2 3 2 2 3 2 1 3 3 2 1 3 3 2 2 3 2 1 3 5 질무요 대형이 잠시 깨야되지 않겠니 너? 깼어? 봐봐 근데 너는 눈 아 그래 안경을 써야되는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눈이 많이 항상 보면 많이 충혈되어 있어 못 느껴? 졸려서 그런가? 피곤할 때? 아니면 안구건조라든지 안구 한 번 가봐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들 예전에 중학교 때 보호환경을 쓰라는 조언을 안 듣고 그냥 다녀가지고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 유민이도 이제 기도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 생각하는 유민이야? 자 질문 여린이 여린이 질문 없어? 유빈이는? 2번 유빈이 2번 태연이 8번 7, 8번인데 시은이? 5번 환수 다 됐어 지민이도 유빈이도 유빈이? 이하를 그럼 연구 결과 말하는 거겠지 많은 관리자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주어는 나와졌어 많은 관리자들이 매니저들이 경영자 매니저 매리지가 경영하다 관리하다 관리하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돼서 사람이니까 많은 관리자 또는 경영자들이 서술어 부분이 빈칸으로 쓰인 거네?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권위자와 동료들이 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는 많은 관리자들이 뭐 한다? 1번 보니까 프로바이드 뷰 파이낸셜 인센티브 제정적인 어떤 장려책을 뷰가 붙었어 유빈아 뷰가 붙었으면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 안 준다 그렇지 재정적인 장려금 우리말로 흔히 말하면 보너스야 그렇지? 거의 안 준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지 뷰가 어가 없이 쓰이면 부정인 거야 주의해야 될 건 뷰는 긍적 즉 그냥 뷰는 부적 이걸 알았어야 되고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리틀이나 언리틀은 반대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붙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관리자들은 돈적인 즉 재정적인 장려금을 거의 주지 않는 건지 2번은 Change their decisions to open 너무 자주 결정을 바꾼다 이런 거 군대에서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자주 결정을 변경한다 알아볼 수만 있긴 거 써보죠 3번은 Do not believe in personal change 믿지 않는다 개인적인 변화를 개인의 변화를 믿지 않는다 한자어로 불신한다 네번째는 Set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설정한다 Unrealistically 비현실적으로 high 그렇지? 너무 높게 아 목표를 목표를 비현실적일 만큼 높게 높게 정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Take risks 아 모험을 감수한다 Without careful conservation 주의 깊은 고려를 하지 않고 모험을 감수한다 주의 있는 고려 없이 모험을 감수한다 Take chance Take risk 이건 뭐 많이 나오지 항상 Take risk Take chance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관리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빈칸이 이렇게 중간쯤에 있어요 빈칸이 중간쯤에 있으면 이것에 대한 구현 설명 뒤를 읽어주면 분명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이 앞에서는 그 많은 관리자들의 실태 뭐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하고 그렇지? 그 문제가 결론이 이러니까 왜 그런지 또는 그 해결책은 어떤지 보통 이런 구조일 거거든 그래서 그 뒤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these managers 이렇게 나오잖아 이 관리자들은 judge 판단한다 누구를? employees 직원들을 무엇으로 판단한다? as competent 지난번에 했던 의미는 유능한 or incompetent 무능한 반대지 at the start 그렇지? 시작됐 and 그리고 that's that 그게 그거다 that's it that's that 그게 다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래? 이게 이제 부연설명 첫 번째가 이 관리자들 이 경영자들이 직원을 처음에 판단을 하는 거야 어떻게 판단해? 유능 무능 무능 그게 다래 that's that 이러면 쉽겠죠 그게 다야 끝이야 이러고 말하는 거야 저놈 유능한 놈 저놈 무능한 놈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서포트를 줬어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 그치? 좀 더 구현 설명을 하나 더 보죠 뭐 데이 그럼 왜 이번엔 데이와 these managers 를 또 쓰기 싫으니까 이제 데이로 가 계속 주어는 관리자들이지 빈칸도 관리자들이었고 many managers 그 관리자들은 do relatively do relatively 그치? little developmental coaching 아 그럼 상대적으로 little 나왔네 와우 좀 전에 나왔던 거 little은 부정 그치? a little은 긍정 아니 그 대신 여기 애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래서 little이 수식하는 건 뒤에 뭐를? developmental coaching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발전적인 지도를 상대적으로 하지 않는다 and 그리고 when employees do improve 강조잖아 또 do 앞에 do는 강조는 아니지 왜냐면 뒤에 동사 나올 줄 알았더니 동사 없이 do coaching 그래서 지도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로 향상을 할 때 they may 그 관리자들은 어쩌면 fail to 동사원형 뭐 뭐 하지 못하다지 fail to take notice take notice take notice 알아차리다니까 어쩌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형님 이해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니까 이 관리자들은 얘네들을 코치를 안 해 코칭을 안 하는 거야 그치? 직원들의 직원들의 발달을 위한 코칭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발전을 해도 상상을 해도 못 알아차린대 그치? 엮어지니? 엮어보세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 중에서 그래서 이쯤되면 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좀 더 봐요 아직 덜 끝난 거니까 뭐 하면서 remaining stuck stick stock stock이지 딱 거기에 고착된 in their initial impression 그들의 첫인상에 딱 고착된 상태로 머문 채로 어? 연관되잖아 이거라 첫 번째 인상 첫인상에 고착된 상태 이 놈은 유능 이 놈은 무능 이래놓고 전혀 발전하도록 코치를 거의 안 해 그래놓고 얘가 발달을 하더라도 못 알아보는 거야 저놈은 원래 저런 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첫인상에 고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이 볼 때 너희들을 내가 봐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발전할지 지가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어?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얘는 발전하래 안 하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오 얘는 좀 하네 그냥 처음에 얘는 하는 애 얘는 못하는 애 가장 흔한 애로 너희 보성과 애들이야 1학기 중학교 성적으로 보아반이라고 뽑힌다고 학교에서 상입반 뽑혔다가 1학기 끝나고 나니까 막 반이 샥 갈리잖아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1학교 때는 이제 너희가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야 시행착오로 당연히 거치거든 그리고 이제는 공부하는 법이나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네가 잘하라 플러스 적극성이 좀 필요해 각 과목 선생님이든 뭐가 됐든 네가 문제가 있는 과목이 있으면 빨리 그거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같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떻게 갈지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문제점 계속 떠들어 대는 계속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끝 그래서 어쩌라고 뭔가를 개선하기 위한 그지 그 다음에 행동을 계획해야 되거든 아무튼 각설하고요 이 관리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첫인상에 딱 고착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야 직원들이 발전해도 못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왓츠 몰 하는 걸 봐서는 이제 네가 아 청가를 또 하는 거나 여기다가 이게 청가의 연결서잖아 비슷한 거를 더 얘기하겠다는 거야 왓츠 몰 더군다나 뭐가 나와 데이 계속 데이지 주어 아까 나왔던 매니 매니저스 그 관리자들은 아 빠 less likely to야 그지 빠니까 훨씬 덜 less be likely to 그럼 뭐뭐하기 쉽다는데 less likely to니까 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빠니까 훨씬 덜 seek 구하거나 찾거나 or 또는 accept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critical feedback 비판적인 피드백을 from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로부터 한마디로 직원들로부터 이 말을 뭐야 이거는 번역을 하려고 하자면 직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해석인 거야 그치 않아 네가 이 단어 뜻을 막 헤어려가지고 와 매니저들이 직원들로부터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거나 구하려고 하잖아 이거는 번역을 하려는 노력이고 딱 봤을 때 아 직원말을 안 듣는구나 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하기 편하게 그걸 자꾸 이해하다 보면 번역이 쉬워진다 결론을 내요 자 why 왜 better to 동사원형 굳이 뭐뭐하다 귀찮게 뭐뭐하다 이런거거든 왜 굳이 귀찮게 coach employees 다시 나오네 직원들을 코치하겠는가 if they can't change 만일 직원들이 변화할 수 없다면 네 그리고 why get feedback from that 왜 직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겠는가 if you can't change 네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해 되니? 마지막 건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 수사 의문문이죠 수사 의문문 그러면서 필자가 정반대를 강조하는 거죠 이해 되니? 모험에 모험 한 번도 안 나왔죠 목표 얘기도 한 번도 안 나왔고 결정 안 나왔죠 장려금? 장려금 뭐 전혀 없잖아 그냥 지워나가다 보면 하나 남아요 왜? 처음에 판단한 게 변치 않고 발달을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거 그치? 관리자들을 위한 어떤 연습 프로그램에 아마 연설이 아니었나 글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럼 밑에 거만 보고도 충분히 그걸 내용을 파악했는데 위는 한번 눈의 속도로만 쭉 한번 볼게요 수백만 달러와 수천 시간이 보내집니다 매년 trying to teach managers 매니저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서 how to coach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 코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and give니까 how to give them effective feedback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은 얘기긴 한데 이비에서는 관리자들에게 직원 관리 교육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문제점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yet 뒤집으면서 그러나 much of this training 이러한 교육 훈련의 상당은 그치 상당 부분은 is ineffective 문제점이잖아 효과적이지 않다 비효과적이다 예 그리고 many managers remain poor coaches 많은 관리자들은 형편없는 코치들로 남아있다 문제점 자 그럼 is that because 원인 밝히려고 그러지 그게 because this can't be trained 이러한 내용이 훈련될 수 없기 때문일까 no 아니다 that's not the reason 그게 이유가 아니래 그럼 research shed light on shed 눈물을 떨구다 빛을 어디에 비추다 이런 거죠 어디 어디에 빛을 주다 즉 무엇에 실마리를 제공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을 주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야 shed light on 잘 나올 거야 고3 연계 교재 꽤 나오니까요 선생님 무엇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why corporate training often fails 이거예요 왜 기업의 교육 훈련이 종종 실패하는지에 대한 빛을 밝혀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 위에서는 문제점인 거죠 문제점 그럼 문제점까지 이렇게 갖고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빈칸 왜 회사에서 관리자들 교육시켜도 변화가 없니 니네 관리자들이 문제야 그렇지 직원들을 자꾸 발전시키게 그렇게 코치를 해야지 니들이 어 회사 오래 다니고 노하우가 있고 이러면 직원들을 잘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지금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게 잘해 이런 글이었네 됐어요? 이거 어? 오늘 계약 들었나? 다 계약했니? 우리 형님 계약해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나 그 이어폰즈 갖다 주면 안 돼? 서울시 시갈리 야 이어폰 네가 집에 왔다 가면서 같이 가면 되지 않아? 아니야 학원에서 들어야 돼 학원에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듣고 싶은 거겠지 오늘 일부러 안 갖다 줬어 못 됐나? 계약했네 그러고 보니까 7교시 하던데 오늘 정상 수업 했니? 미친 거 아니야?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뭐 계약식 이런 날은 좀 적응하라고 한 4교시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래서 피곤한가? 자 2번이었고요 넘겨보세요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주어진 문장 넣기입니다 주어진 문장 이거는 뭐 근거만 보면 될 거 같긴 한데 That may seem like a lot 이렇게 나오죠? 딱 처음부터 나오네요 지시의사 이건 지시 대명사겠죠? 그것은 지시 형용사 그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고 아니면 그냥 대명사 아니면 연결사 관사 이런 게 근거라고 그랬죠? 자 그랬더니 주어진 문장이 That 그것은 뭐래? May seem 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너희들 이거 문법 배우는 거 잘 적용해봐 그것은 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처럼 보일 수도 있다? Like a lot 많은 것처럼 뭐야 우와 이거 되게 3년 한 번도 안 틀린 놈이 이거 틀린 거 있었어 전명구가 나왔는데 이게 형용사잖아 그래서 보호를 쓰인 거야 그럼 앞에서 언급한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받고서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 회원님?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거야 앞에서 언급한 뭔가가 Until이 나왔는데 Until 뭐 하기 전까지 뭐 하기 전까지 이렇게 쓴 거지 왜냐면 You consider 여러분이 고려해보기 전까지 생각해보기 전까지 뭐를? That 이하를 The average native 평균 원어민 원주민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Living in the Amazonas of Venezuela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의 아마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평균 원주민이 Has roughly 대략 1,600 species Which is 1,600여 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1,600여 종은 Which is a full third more 완전히 A third 니까 3분의 1이지 3분의 1 더 많은 것이다 그럼 수학 문제 나오네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의 원주민은 1,600 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x에 이렇게 이렇게 한 값이라는 얘기지 이야 수학 나왔다 수학 A third 니까 물론 One third 도 마찬가지죠 분자 분모 그래서 분자가 1이니까 그냥 서수에다가 s는 안 붙이고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이거 뭐 수학으로 그냥 쉽게 앞에 보면 1200 나오죠 1200 그래서 답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얘기였는데 아무튼 쭉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근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볼게요 자 Clearly there is no shortage of bacteria in our gut 크 gut가 뭐야 gut gut가 내장이에요 내장 요즘 곱창이 없어서 못 못 판다고 할 정도로 곱창이 난린데 이기가 트로이 라는 영화에 보면 왕이 죽이라고 명령할 때 한마디 해요 gut 뭐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참으로 내장을 푹 죽여라 장면 푹 내장을 꺼내 죽여라 이런 명령이에요 거트야 용기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용기 우리 왜 그런 말 하지 간땡이가 부었다 그래갖고 내장 아주 그냥 장이 튼튼한 놈 그래갖고 거트는 용기로도 쓰이거든 대담함 아니면 뭐 직관 이런 거 이제 스티브 잡스 무슨 연설문에 나왔던 건데 직관 인튜이션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자 아무튼 여기서는 내장입니다 우리의 내장 속에 박테리아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건 명확하다 위치 그런데 그것이 즉 반문장을 받는 거야 위치의 선행사는 우리 장 속에 박테리아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Can make 만들 수 있다 This next statement 이 다음에 할 진술을 A little hard to believe 믿기에 조금 어렵게 만들 수 있대 우리 내장 속에 박테리아 전혀 안 부족한데 그래서 다음에 말할 때 좀 믿기 어려울걸 자 Our gut bacteria 우리의 내장 박테리아들은 belong 속해 있다 어디에? On the endangered species list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목록에 속해 있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멸종위기지? 자 그랬더니 뒤에 나오죠 The average American other 평균 미국의 성인은 has approximately 대략 1,200 different species of bacteria residing in his or her gut 자신의 장 속에 Reside는 뭐야? Reside Reside가 거주하다죠 Reside in을 씁니다 편리하게 보면 live in이고요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 Dweller 요거는 이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근데 Habitat 요거는 이제 타동사 Populate 요것도 타동사 그냥 어디 어디에 A에 살다 이런거죠 A에 거주하다 Reside 그래서 Pr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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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앞쪽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President 이런거 그게 바로 대통령이나 회장 프레지던트 프리자이 더도 있거든요 프리자이 더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회자 요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눌러서는 회장 같은 앞쪽에서 아예 주제하는거지 Chairman처럼 Chairperson 프리자이 더라는 요거는 이제 쇼호스트 사회 진행하는 사람 선생님이 사회 좀 했는데 결혼식 사회 같은거 좀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회가 전공이었어요 사회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배님 아 Residing in his or her gut 미국 평균 사람은 자신이 장 속에 1200 중에 서로 다른 장들이 살고 있대 탁 나왔죠 1200 1200을 3으로 나누면 400 요렇게 해가지고 딱 그 다음 수치가 딱 나오죠 그럼 요거 데트가 가리켰던건 아까 1200이라는 수치는 어쩌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뭐 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원주민이 1600여동을 갖고 있다라는 걸 니가 생각하기 전까지는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럼 고개 고개에 쏙 들어간다는걸 확인사살 Simular 입니다 Simular 연결사 Simular 아까도 선생님이 왜 Watch more 그래서 첨가하라 그랬잖아 첨가 하나를 더 첨가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Other groups of humans 다른 인간 집단들인데 With lifestyle and diet 어떤 생활 방식이나 식단을 가지고 있는 More similar to our ancient human ancestors 우리의 고대 인류 조상들과 비슷한 좀 더 우리 고대 인류의 조상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이나 식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 집단들은 Have more varied bacteria 더 다양한 박테리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ir gut 그들의 장 속에 Than we Americans do 우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필차가 미국인임을 알 수 있네요 선생님? 자 그래서 Why is this happening?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자 나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여태까지 한거죠 Our overly processed western diet 우리의 지나치게 이게 overly지 프로세스가 처리하던데 프로세스 트니까 우리의 지나치게 가공 처리된 서구 식단 그리고 overuse니까 과용이죠 과하게 사용하는 거 Of antibiotics 항생제의 과용 또는 남용 이러죠 and 그리고 sterilized homes 아 소독된 집 이 세 가지 것들이 are threatening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또 health and stability 건강과 안정성이죠 stability stable 이거의 명사는 stability of our gut inhabitants 아 그러네 우리의 내장에 서식하는 것들 얘들아 얘들아 큰일날 뻔했네 여기 고쳐 그쵸 지금 inhabit 잘 나와서 habit turtle은 소식지고요 inhabit 요게 어디에 살다 inhabit에 사는 사람을 inhabitant 이렇게 사람으로 나온거지 도의를 보겄나 habit turtle을 써는데 됐니 요게 살다에요 어디 어디에 살다 요거는 population 그래서 개체 인가 인구 이렇게 되는 거고 끝까지 이렇게 잘했네 됐니 음 그렇군요 우리 장 속에 너무 서구화되고 소독된 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공 처리된 음식 장 속에 튼튼한 박테리아들이 나쁜 박테리아만 있는게 아니니까 서로 박테리아가 좋은거 나쁜게 다 갖추고 있는데 한 400여종이 3분의 1이나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네 요번이 선전에 많이 나오죠 장 튼튼 오늘 보니까 서울의 50원 올렸던데 시기는 우유 사먹밥이 900원짜리 950원이 됐어 우와 옛날에 요만한 200ml 그 100원 15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까지 가까이 오네 자 그 다음에 8번질문에 또 뭐 갑니다 8번이요 8번은 역시 또 빈칸인데 두개의 지문 속에 있는 빈칸 근데 아무튼 두번째 단락에 있는 빈칸이니까 그걸 읽어봐야되겠지 일단 빈칸이 첫 문장이에요 teachers all over the country would agree 뭐 그것부터 읽죠 뭐 그냥 두번째 단락 두번짜면 되니까 전 국가에 있는 선생님들은 동의할 겁니다 뭐를 dinosaurs are studied in classrooms each year 공룡이 매년 교실에서 학습이 된다 not only for but also because of 그러니까 여기서 for는 뭐뭐 때문에 그런 전투자겠죠 not only for the science behind the topic 아 그 주제 이면에 있는 과학 용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지 공룡이 무슨 시대에 살았던 그런 과학 설명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but also 또한 because of 요거 때문에 the blank thinking blank한 생각 때문에 it seems to boster 그럼 it는 당연히 공룡이겠죠 그 주제 그 주제가 since to boster가 뭐야 boster boster boster가 함양하다죠 발달시켜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딜러주는 거에요 발달시켜주는 거 instead 그러면 boster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앞에 있는 thinking이 선행사지 목적교육 관계대명사 that가 생략됐고요 it seems to boster instead 학생들에게 그지 blank한 생각을 발전시켜주는 것 때문에 음 그럼 이거네요 빈칸은 공룡이 학생들의 뭐를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준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이거 풀으라는 거지 빈칸은 공룡이라는 주제는 과학 용도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도 배워지지만 바로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발전시켜준다 일본보면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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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인 moral 하고 비슷하겠죠 도덕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생각인지 spatial 스페셜, 이거 알아놔야 된다. 스페셜 이러면 뭐랑 같아요? 스페셜 라고 같아요. 스페셜 그치? 이거는 공간의 공간적인 생각인지 이거랑 구별해놔야 돼. 스페셜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넓은 스페셜은 공간의 공간적인 이거는 넓은 스페셜스 혼동어 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아주 자주 나오죠. 크리에이티브 뿐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이렇게도 나와요. 오리지널. 또 이것도 잘 봐요. 이메지널티브. 그렇죠? 그리고 또 인벤티브 이런 것도. 인지니어스 이런 거. 뭐야?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발한 그런 걸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오리지널 이메지널티브 인벤티브 인지니어스. 천재처럼 아주 기발한. 아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 네 번째가 뭐야? positive. 이건 뭐 긍정적인 생각. 공룡을 왜 가르칠까? realistic은 현실적인. 그럼 아이들에게서 어떤 생각을 발전시켜주는 게 바로 공룡학습인지. 그 설명이 당연히 밑에 이제 추가로 나오겠죠. 권위자의 인용문을 들여서 쓰네요. The best part about this. 이렇게 나오면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s what happens with their writing. 그 아이들의 글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제니퍼 징머맨이라는 primary school teacher.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워싱턴 DC에서 일하시는 세트. 말씀하신다. I think. 강중법을 합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I think it. 나오죠? It is the mystery of dinosaurs. 바로 공룡들의 그 수습객기. the mystery이다. dash. 그 수습객기가 뭐냐면 the fact that. 이건 동격의 접속사 데트죠. There are still so many things we don't know.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 바로 그 공룡의 수습객기야말로 that. 이게 강조요법 데트죠. It is that. 강조되는 게 좀 길게 설명돼 있을 뿐이야. 뭐 한 것은? inspires that. 아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to use that topic. 그러한 주제를 사용하도록 in their journals. journals, diaries. 일기겠죠? 아이들을 일기에 그 주제, 즉 공룡이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영감 불어넣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여전히 우리가 공룡에 대해 너무나 많은 걸 모르고 있다는 공룡의 그 미스테리. 그것이다. 그럼 아직까지는 뾰족히 안 나와요. 자, 뒤로 가보죠. Children, 아이들은 also feel powerful. 또한 강력하다고 느낀다. when they are, est에서, 군사고민대 they are, 빙이 생략됐겠죠? as to draw a dinosaur, 공룡을 그리라는 요청을 받을 때. 그럼 since no one knows,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what colors dinosaurs actually were? 실제로 공룡이 어떤 색깔이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a child, 아이는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information he has?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보를. and, 그리고 무엇을? his imagination, 여기 나옵니다.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to draw a dinosaur, 공룡을 그리기 위해서. as he sees it, 그 아이가 공룡을 보는 대로, 공룡을 그리기 위해. 수습기 키니까 상상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아마 선택지에 요게 있었으면 너무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요거랑 같은 어휘인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한 것일 거야. 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잘 다녀왔어요? 만나셨어요? 지민이도 조금 위험, 위험했는데. 어우 오늘은 유민이가 버티기 잘하네. 벽하고 막 교감을. 자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 보세요. 대면 됐니 8번? 오케이 공룡. 아 공룡. 내가 그때 허브아일랜드 보내줬지? 거기 가면 다 있어. 거기 가면 공룡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공룡이. 다 살아있어. 살아있다기보다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좋아요 여기. 잘 만들어놨더라. 추억의 7,8 신년대 그런 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어우 쌤이 가슴이 막 답답해 오네. 무슨 일이지? 어 미니보사 했으니까 이제 진잘 빚어내셔야죠. 진짜 잘 이해되는 띠교 영어법입니다. 어. 들고 가나?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했죠. 그러면 저거 꺼내봅시다. 진절비, 우리 지난번에 명사절 했다. 이야, 산 정상에 올라왔었네, 지난번에. 명사절 좀 대현아, 명사절 네 문장으로 좀 해봤니? 했어? 아니. 아직 덜 했단 얘기야. 넌 이거 안하고 이 책 이거 그냥 넘어가면 명사절 계속 헤맨다.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그 다음에 형용사절 여기서부터는 니들이 다 아는 거야. 웬만하면. 형용사절 부사절 뒤에 이제 뭐 외워야 되는 강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형용사, 부사에 전치사절, 독사 이거는 뭐 한 줄이면 다 설명 끝나는 것들이 맨 뒤에 도치 이거 빼고는 이제 거의 비교급 남았구요. 거의 큰 주제는 없습니다. 단막극 밖에 없어요. 이제 공인시험에서 외워야 되는 단막극들. 강론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127페이지까지 해오라 그랬죠 오늘? 단계사 유닛 20 맞지? 아 너 이거 안했나? 유닛 19도 안했나? 그러네. 나이팬도 안했네. 지난번에 명사절 말했죠? 오케이. 114페이지. 이렇게 안했나? 예린 맞니? 114? 네. 114부터 127까지 해오라 그랬죠 그럼? 관계대명사에요. 관계대명사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그래도 뭐 핵심은 짚어 가볼까요? 114페이지 꺼내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죠. 하 이거 뭐 선생님이 이런건 원래 잘 아우 자 토하지 말고요. 선생님 예전에 나 가 또또 기억나니? 나 그 마을 가 또또 그런데 우리 엄마로 바꿔볼까? 우리 엄마가 거기도 태어나줬다? 이렇게 써볼게요. 책에서는 붙여서 안하니까부터 자 그러면 두개의 문장에서 너희가 이제 개념이어야 되는데 나는 갔었다 그 마을에 갔었다 전면 보니까 어디에 갔었다 마을에 갔었다 부사에요. 자 그리고 내 엄마는 태어나셨다 오 선생님이 강고보다 태어난게 더니니까 헤드빈본이라 되지 않아요?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엄마 태어나면 자기가 또 전인건 뻔하잖아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수요. 영어에서는 명사가 이렇게 앞에 버젓이 있는데 또 명사를 쓰는걸 되게 많이 회피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명사를 뭐로 바꿔요? 대명사로 바꿔요. 그렇지? 그런데 두개의 명사 중에 그 앞쪽에 있던 명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행명사라고 합니다. 헤드나우 앞쪽에 나온 명사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탄생하는거야. 꾸멩이는 나갔고 또 그 마을에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얘가 나이를 먹으면 이걸 두개를 합쳐서 여기에 있는 접속사와 여기에 있는 이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 종류는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격은 여기서 대명사의 격을 따지는거죠. 관계대명사의 격은 얘의 격을 가는거야. 여기서는 전치사가 자신의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목적격이었던거야. 그렇지? 여 문장에서는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을 여기다가 접속사랑 대명사 없애면서 써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이렇게 되는거야. which my mom was born in 하고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문자 뒤에는 여기에 불완전한 목적어가 없고 그렇죠? 불완전 구조가 오는거고 이 불완전한 구조를 누가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딱 하면 말이 딱 되는거야.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개념이에요. 문법문제에서 관계대명사를 풀 땐 항상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이어주는 자리인지 그러면서 대명사의 역할 자리가 비어있고 선행사를 넣어서 딱 말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이런거 추가적으로 배우죠.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가 내 목적을 내놔 이렇게 가기 전에 야! 너 빨리 안 와 내 뒤로 그렇죠? 야! 너 내 뒤로 안 와 내 목적 어디로 내려간거야 그런데 얘가 변신을 해요 띡! 뭐지? 이렇게 못 알아볼려나? 그랬더니 장난하냐? 너 그래봤자 내 목적을 내리고 있는 관계대명사잖아 장난해? 그랬더니 이번엔 도쿄야 목적교육 관계대명사 생략까지 해버리지 어? 안되겠네? 그럼 도망가기 전에 잡으러 가야지 하고 요렇게 잡으러 들어가요 번호로 끝나겠지 그럼 이해 되니? 그때 이제 시험에는 분명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이런 거나 아니면 인이 잡으러 왔는데 생략이 된다거나 이거 안 쓴다 그러겠지 요거까지 알아도 그럼 하나 더 어차피 관계대명사를 하지만 뒤에 관계부사 또 따로 할 필요가 뭐 있겠니? 요렇게 인더타운 했는 대신에 전명구니까 부사거든요 there 이렇게 그곳에서 태어나셨어 하고 이 부사랑 접속사를 합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전명구 바로 관계부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렵지않게 where my mom was born 그러면 이걸 또 잘해야 돼 여긴 완전한 문장이 와요 어디 뒤에는? 관계부사 뒤에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인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하지만 똑같이 선행사는 있단 말이야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가 그럼 뭐로 쓰이면 돼? 뒤에서 부사로 어디에서 라는 부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가장 또 쉬운 방법이고 개념을 정확히 알아놔야 돼 그래서 전치사가 내 목적하고 나왔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부조까지 볼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제 알아야지 알겠니? 자 여기서는 일단 뭐 주격과 목적격을 다루니까 원래 대명사가 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19 unit 19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He is the man, not He is the man 그가 그 남자다 그리고 더하기로 해놨는데 영어로는 and겠죠 더하기는 He used to live in China 그는 중국에 살곤 했었다 지금은 안 살고 옛날에 중국에 살았었대요 그래서 He 뒤에 있는 주격인 He와 더하기 and가 만나서 후가 된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그 밑에 거 보면 I wore the dress 나는 그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런데 and it had been presented to me for my birthday 원래는 and it 접속사 and와 it rule 위치로 바꿔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이해 되니? 자 그 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까요? The lawyer was very kind 변호사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I met her yesterday 나는 그 변호사를 어제 만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던 더하기는 and 앞에 the lawyer가 선행사고 her가 목적격 대명사였잖아 그래서 더하기와 허가 만나서 whom 또는 who 선생님이 고등학교일 때는 목적격 자리에 who 쓰면 틀렸어요 근데 변했죠 현대 영화에서 목적격 자리에 who를 써도 되고 whom도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거기 그죠? The lawyer who whom 또는 that I met yesterday was very kind 이게 바로 목적격 자리 그럼 더 로열하는 선행사가 I met 뒤에 들어갈 목적어 자리에 충족이 되니까 빙고 자 그 밑에 보니까 so far 현재까지 we haven't found the house 우리는 그 집을 찾지 못했다 you mentioned 뒤에 보니까 목적어 없죠 네가 언급했던 근데 mentioned 뒤에 목적어를 앞에 선행사 the house가 충족시켜주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이라고 되어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빙님 오케이 그리고 밑에 뭐 예문준만 더 볼까요 The swimmers who won the meet were pretended to dinner 이렇게 돼 아, to dinner네요 Won the meet는 won the game처럼 아, 경기에서 승리했던 수영선수들이 그지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다 그럼 밑에 거는요 Jack chose the time which had the musical launch unit 아, 잭은 그 티셔츠 위에 악보가 그려져 있는 타일을 넥타이군요 넥타이 위에 악보가 그려져 있는 넥타이를 골랐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거는요 courage is your quality 용기란 자질을 말한다 that I believe 여기 I believe 별표 그거 한번 봅시다 이제 의견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이 이거는 수능 기출을 지금 응용한 거 같은데 자 courage is your quality 용기란 자질입니다 근데 어떤 자질 어떤 자질 enabled us 그래서 번역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enable us 하고 뒤에 to do the right thing 해서 이렇게 목적 보호가 나와있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이렇게 의견이 삽입되어 왜냐면 아주 기초적인 문법 가르칠 때 뒤에 주어동사 있으면 목적경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요 왜 이거는 삽입된 의견이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으면은 전혀 실수하지 풀 수 있는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거지 enable us 주격 관계된 용서입니다 이건 번역해보면 다 드러나요 선행사 용기란 하나의 자질인데 그 자질이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가 하도 이렇게 돼야지 내가 믿는다 자질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I believe 가 삽입된거다 그거 잘 기억해둡니다 이런 형태로 I think they believe 그치 we think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그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 밑에 나오네 그 옆에 나오면 보너스틱 I think I believe I know 오 이상하다 왜 명치 끝이 이렇게 아플까 그치 어떤 분이 더운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별일었겠죠? 선생님 혹시 갑자기 이렇게 되고든 일부를 불러라 이상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보입니다 I met a woman 난 한 여인을 만났는데 Who was holding a basket 아 바구니를 들고 있던 Which was full of candies 아 사탕이 가득한 어허 요건 요거네요 자 관계대명사 생략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자 관계대명사 생략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목적격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해요 둘째는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명사 합쳐서 단 견별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칸마뒤 즉 계속정령법에서는 이제 안 돼요 생략 자 둘째 전치사 뒤에 있는 저석 전치사 뒤에 있는 저석도 생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략불가 얘는 다 생략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다 생략할 수 있고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놈하고 칸마디에 이어지는 계속정령법은 생략할 수 없다고 기억하십니다 그 3번 밑에 보면 뭐 The Players Who Were 주격, 비동사는 계속정령법은 생략해 버리죠 그죠? 그 선수들은 Disturbed by their lack of cooperation 그들의 협동심의 부족에 동요가 되어서 Lost the match 시합에서 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갈까요? The Children are going to visit a factory 아이들은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Which makes toys tomorrow 아 내일 그지?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 선행사가 백토리아 근데 밑에 보니까요 The couple who are being interviewed 아 인터뷰 받고 있는 그 커플들은 Are professional ice dancers 전문 그지? 아이스 댄서들입니다 그건 말하고자 하는게 뭐다? 이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여기에 책에서 잘 안 따르는게 뭐에요? 능동태 수동태 이 동사에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이 동사의 수일치라든지 능동태 수동태 여부 근데 뭐가 지배한다? 선행사가 근데 그거는 난이도 하하하에요 왜? 근데 선행사 뒤에 수식어구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수식어구가 있어서 선행사가 얘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수능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번역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이 동사를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사사를 하란 말이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he couple은 보스니까 are 그리고 a factory는 단수니까 makes 바로 관계사절의 동사는 선행사가 지배한다 자, 그래마트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예물을 좀 볼까요? They talked about persons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목적격 생략했어요 왜? They had met 그들이 만났었던 헤드메트의 목적어 자리에 persons 넣으니까 딱 맞잖아 그들이 파트에서 만났었던 사람들 자, 두번째는요 The lesson which we studied yesterday 여기는 studied의 목적어 자리가 더 레슨이잖아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그 수업은 was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려웠다 세번째는요 The spaghetti Which do I made for dinner 여기는 maybe의 목적어 자리가 스파게리죠 그래서 두안이 저녁으로 어제 만들었던 스파게리가 tasted great 맛이 끝내줬다 자, 밑에 봅니다 Galileo built a telescope with which he could study the skies 밑에 볼까요? Galileo built a telescope with which he could study the skies with 아까 했던 live-in 선생님이 응용한 거 이거랑 비슷하죠? 그 위드가 뒤에 있을 때는 위치를 생략해도 되고 데트로 써도 되고 그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위치로 놔둬도 되는데 위에처럼 위드 위치일 때는 그 밑에 설명이 뭐라 그러나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음 그지?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데트로 바꿔 쓸 수도 없음 그거 두 개는 알아두셔야 되죠 됐어요?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나옵니다 여기에 별표를 한 열 개쯤 해도 될 것 같고요 수능 출제 의원들이나 학교 내신 담당 선생님이 냈을 때 영어의 초급자와 중급자를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너희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법 책들을 보면 관계대명사 뒤에 불안전한 구조 모든 문제집이 다 이런 설명은 아주 대문짝만하게 해놓고 수능 직전에 고3들 문법 풀이 할 때도 다 이 설명으로 끝내요 근데 너희는 알아둬야죠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네가 완전한 구조가 있다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즈니까 그지? 일종의 형용사의 역할로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내면 낙엽이 우스스 떨어지듯이 하급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거야 내신에서 울었고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봐 The boy cried loudly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 그 소년은 크게 울었다 후즈 빼보세요 바이크 헤드빈 스톨런이죠 자전거가 도난 당했다 완전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소년과 자전거 사이의 관계는 그 소년의 자전거겠지 아니 그런데 그 소년의 자전거 이랬기 때문에 이게 후즈가 되는 거잖아 삐케야 애는 주어를 수식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두목보로 안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소유격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오는 거야 그건 절대 잊지 알겠니? 이거 아니지만 두 번째 해문은요 We sowed some trees 우리는 몇 그루의 나무들을 보았다 Who's leaves were black with a disease 그런데 그 나무들의 이파리는 그래서 옛날에는 뭘 썼는지 아니 얘들아? 그 나무들을 보았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쓰면 삐, 흘러 이게 현대 영화에서는 이렇게 써요 사물이라 하더라도 사물을 수입격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게 현대 영화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런데 뒤에 Who's leaves 해놨죠 The leaves of them 이렇게 써서 옛날에 이게 옛날 영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영화 그럼 이걸 바꾸면 and 접속사와 them 대명사 만나서 The leaves of 오브가 있으니까 됐 또 안 되고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면 선행사랑 떨어지잖아 에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것도 되게 해 오브 위치 더 트위치 이런 식으로 이건 옛날 영화 잊어버려도 죽어요 선생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소유격 자리에 오브 위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오브 위치는 그냥 현대 영어에서는 후주로 사람의 후주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더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116페이지로 가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민이부터 가볼게요 더 룸 이니 취이와 레이빙에스토스모 이름도 비슷해 유민이 유빈이 지민이 어쩜 좋아 서로 그래도 하겠다고 이렇게 귀를 열어두고 있는 거 보니까 대견스럽습니다 오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이 주신 사탕을 하나씩 줄까 딱 갯수가 맞나? 어머나 내가 하나 먹은 게 딱 없다 야 담으줄게 사탕 안 먹는... 아니 됐다 담으줄게 좋다 말았네 그치? 사탕 먹으실 것도 없다 자 1번 유민아 뭐라고? 인위치 그 방은 방인데 인위치와 리빙 네가 살고 있는 방은 너무 작아 자 2번엔 지민이 She is a cheerful woman Who? 그치 Most people like to talk to